1. 무엇의 이유를 밝히다. 설명하다. 2. 용의자는 전날 밤 자신의 거처를 설명할 수 없었다. 4. 연기하다. 그 목격자가 갑자기 기절했을 때 재판은 연기되었다. 5. 채택하다. 차용하다. 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 도시들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6. 숭배하다. 존경하다. 7. 헬리는 그 가수를 흠모했으며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했을 것이다. 7. 인위적인 인조의 8. 크리스틴의 방은 조화로 장식되어 있었다. 8. 돌보다. 9. 군의관들이 부상병들을 돌봤다. 9. 집단. 무리. 9. 유목민 집단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10. 계다가 10. Tom은 그 일에 가장 경험이 많은 데다가 카리스마까지 풍부하다. 10. 상황. 어떤 경우에도 희귀서적을 도서관 밖으로 가져나갈 수 없다. 11. 기어가다. 11. 그 사고 때문에 그 길의 교통이 지체되었다. 11. 파괴하다. 12. 도쿄의 많은 부분이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으로 파괴되었다. 12. 견디다. 12. 견디다. 13. 브라이언은 그의 일생에서 수많은 고난을 견뎌냈다. 14. 거대한. 15. 중국의 거대한 인구는 국가의 식량 생산 체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내포한다. 16. 유행하는 1960년대에 남자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유행했었다. 16. 명확히 체계적으로 말하다. 16. 연설자는 그의 생각을 청중히 쉽게 이해하는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로 말했다. 16. 연설자는 그의 생각을 청중히 쉽게 이해하는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로 말했다. 16. 매달리다. 17. 그 집 거실에는 한 폭의 그림이 벽난로 위에 걸려 있다. 17. 부동 상태. 17.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육창이나 그 외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될 것이다. 18. 인플레이트. 19. 인플레이트. 19. 팽창하다. 19. 열기구가 천천히 팽창하더니 일으켰다. 19. 가로막다. 19. 중단시키다. 19. 그 TV 쇼는 매우 중요한 뉴스 보고로 중단되었다. 19. account for. 19. adjourn. 19. adopt. 19. adore. 19. artificial. 19. attend. 20. banned. 20. besides. 20. circumstance. 20. crawl. 21. demolish. 21. endure. 21. enormious. 21. fashionable. 22. formulate. 22. hang. 22. immobility. 21. inflate. 21. interrupt. 22. inflate. 22. interrupt. 23. intersect Parade. 22. confus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